생각이 안 나야 저 면이 왜 나를 하는지? 너부터 바를거야? 똘이부터 바를거야? 혹시 너무 애매해? 먹는 거 아니야 바보야 가끔 미끄러워 너무 잘한다! 물기가 잘 익어 옳지. 토리 끝 토리 다생겼다 파플 이제 알아서 채웠어 이제 이게 뭔지 알아서 안 할 수 있어 바르자 아.. 모두라 했는데? 모두라 으뜨라 이래야지 와드 이렇게 와드 와드 와드려 와브리 와드려 와드 와드 보자 이렇게 갈라줘야 돼요 기다려 기다려 오늘 하루 종일 저녁때문에 빗을 빼고 봐야지 빗을 빼고 봐야지 햇빛을 빼고 말지 됐다 자 햇빛을 빼고 말아야겠다 햇빛을 빼고 말아야겠다 햇빛이 빛을 빼고 말아야겠다 햇빛이 빛을 빼고 얘기하는거야 자, 빙빛이 빛을 빼고 왔어 야, 빙빛이 말려왔는데 발 빚으면 어떡해 야아 토리야 밥풀이 왜저래 어거 김밥풀 지금 비위면 안된다니까 야아 지금 말려놨다니까 비비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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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시는 분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이 비벼지? 비벼지? 안비벼지? 안 비벼지? 왜 인터넷이umping of the squirrel? 그런데 왜 question? 파프리 비벼지? 안비벼지? 오늘은 눈이 Hubble가 느낌이었습니다. 와감독ام이의 감기에때문에 피부름 자료가Sízie 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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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했다 너 나 보고 있다 미지기 미지기 미지기가 미지기 밥 먹지 못한 후에 이거 또 핀인거 아니지? 그니까 핀인거같았네 이거 또 핀인거 아니지? 이게 왜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까? 혹시 피별서 그런거 아닌가? 과플이 너가 피별서 그런거 아냐? 갑자기 왜 눈물 감지? 뭐야? 모르는 일이야 왜 눈물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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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눈물 감지?